아 아 아 에이 아 아 에이 아 에스 아 아 아 아 액정 수리부 말고 밥 사주시면 안 돼요? 예? 밥이예? 하긴 너네보다는 내 머리가 좀 좋기는 하지 하하하하하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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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잇에이 유명하고 행복한 건 아니니야 날이 닮아서 잘생겼죠? 아니거든 내 입을 닮았거든 여보! 무슨 말을 기럽게 하세요!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시 믿다는 희망 하정신! 러블리페이셜 러블리페이셜 고맙습니다